안녕하세요. 사람을 통해 음악을 만나고 음악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큐피디의 땡큐 포 더 뮤직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씨와의 대화 어떠셨나요? 음 새로운 악기를 알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음악을 접하게 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신나고 설레는 것이다 라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래서 저희 큐피디의 땡큐 포 더 뮤직에서는 새로운 악기를 스튜디오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악기가 들어왔다는 건 당연히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뜻일 텐데요. 요즘에 가을이 돼서 그런지 오케스트라 협연 공연도 많고 또 교양학 공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 가보면 지휘자의 지휘봉이 움직일 때마다 나오는 각 악기들의 파트에서 나오는 소리를 보면서 큐피디는 또 각 악기의 소리를 가려내보는 그런 재미를 느껴보곤 하는데요. 아직도 잘 익숙하지 않은 그런 악기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악기들을 보다 보면 나도 진짜 저런 악기 하나 정도는 제대로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은데요. 근데 또 의외로 음악을 하는 연주가 분들은 그 악기를 다루는 것보다도 음악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갖고 귀를 키우는 게 정말 최고의 취미이자 최고의 경지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모신 게스트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스스로가 악기를 연주하시지만 또 그 악기의 소리를 음악의 질을 가려낼 줄 아는 그런 귀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정말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었는데요. 큐피디의 Thank you for the music 오늘도 좀 색다른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제까지 서양음악과 관련된 악기들을 주로 소개해 올렸다면 오늘은 동양음악 그것도 우리의 전통 악기를 이 자리에 같이 악기 연주자와 함께 모시고 왔습니다. 해금 연주가 천지윤 씨 모셨습니다. 해금이라는 악기 맞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금 연주가 천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뭐 해금 연주가라는 표현으로는 천지윤 씨가 다 표현이 안 되던데요? 그런가요? 저는 그냥 해금 연주가라고만 생각하고 음악만 찾아봐야지 라고 했는데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이렇게 팬들이나 관객분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그런 맥락도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활동을 진짜 활발하게 하고 계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얌전하고 예뻐만 보이시지만 또 용감하게 어떤 해금이라는 악기? 우리의 전통음악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여전사의 이미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너무 좋게 봐주셔서 제가 해금을 시작한 지 25년 정도 됐어요. 네. 25년 4반 세기.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해금 하면 우리 악기? 이 정도로만 아는 시기였었고요. 지금은 해금을 들고 여러분 이 해금에 대해서 아시나요? 해금을 보신 적이 있나요? 실제로 연주를 들으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제가 말문을 열면 많은 분들이 해금을 좋아하시고 접해보셨고 또 아주 사랑하시는 분들까지 해금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기쁘고 반갑고요.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 해금을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만날 때마다 제가 더 열심히 활동해서 이 해금이 갖고 있는 매력과 해금의 아름다움을 알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공교롭게 이제 Thank you for the music의 지난번 게스트도 반도네오니스트라고 반도네온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고상지 씨였는데요. 반도네온 소리는 들어보셨어요? 좋아하는 악기 중에 하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악기를 하시지만 다양한 악기들은 많이 들어보시나 보네요. 네. 제가 그리고 피아졸라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피아졸라 음반을 한때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반도네온이라는 악기의 정서가 굉장히 이렇게 아프고 한이 있고 어떤 때는 또 익사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감정의 레인지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반도네온이라는 악기 좋아하고요. 피아졸라 아주 좋아하고요. 그래서 되게 아 피아졸라를 신나는 일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악기를 듣고 또 직접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대하셔도 좋은데 이따가 시련 여기서 즉흥 연주도 해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이제 새로운 세계로 한 걸음 발을 내딛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요. 오늘 사실 굉장히 더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어요. 해금 연주가라는 표현 말고요. 천지윤이라는 이쪽의 문화인으로서 소개를 드린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연주를 제일 오래 해왔고요. 그리고 연주를 제 연주를 기획할 때 저의 아이디어를 100% 담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연주가분들은 어떤 기획자분을 따로 두고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 연주에 대한 컨셉을 제가 스스로 정해왔고 제 삶의 이슈와 맞는 지점들 저의 관심사들을 최대한 음악 안에 녹여내서 그것과 어떤 맥락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기획해왔고요. 지금은 최인화 책방이라는 문화 공간 안에 해금 연주가 천지윤과 함께하는 우리음악 콘서트라는 콘서트를 시리즈로 제가 기획하고 최인화 책방에서요? 네.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저의 자택에서 자택에서? 집에서? 댁에서? 네. 저의 자택에서 하는 하우스 콘서트. 천지윤의 서재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또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온라인으로 그렇게 콘서트 진행하고 있어요. 진짜 적극적이고 되게 활동적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으세요. 그리고 유튜브도 있던데요. 천지윤TV 맞죠? 네. 맞아요. 유튜브에 제가 연주해왔던 그런 연주 영상뿐만 아니고 제가 책 읽기 좋아해요. 그래서 그 책에 관한 리뷰 이런 것들 이야기 편안하게 하고요. 또 인문학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친구 있으면 친구들도 사실 이쪽에서 이 분야에서 다들 오랫동안 공부했고 다들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차 마시다가 우리 이런 거 많은 분들하고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의기투합이 되면 논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논어요? 네. 인문학 쪽으로도 이렇게 이런 말 처음 들었네요. 이제까지. 아니, 큐피디에 땡큐포 더 뮤직 역사상 논어를 놀라시는 분 처음이신 것 같은데요. 네. 더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탈론할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네. 제가 문화예술가라고 소개한 이유가 사실 그런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논어까지 논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신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아 보였고 요즘엔 그럼 무슨 책 읽고 계세요? 문득? 제가 지금 또 한편 최인하 책방에서 엄마의 책 읽기라는 독서 모임을 제가 주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읽었던 엄마시니까 네. 제가 엄마이기도 하고요. 저와 비슷한 연배, 또 비슷한 환경에 처한 그런 분들과 어떤 연대하면서 지성의 네트워크를 읽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지성의 네트워크를 읽고다. 멋진 표현이네요. 아주. 네. 그런데 마침 기회가 되어서 여성으로서 또 엄마로서 나 자신으로서 되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재를 잡아서 이번 하반기에 책들을 한 여섯 권 정도 제가 선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과 함께 그 주제 아래서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읽은 책은 준팔 아히리의 저지대라는 책과 또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 그렇게 두 개의 소설을 완독했어요. 같이 책 읽는 메모분들과 다섯 분 함께. 그야말로 독서클럽이네요. 네. 독서클럽이에요. 그래서 다들 저와 연배가 비슷하고 아이를 키우는 아이 엄마이시고 한편으로는 전업 엄마들이세요. 그런데 너무나 지적이고 너무나 유식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의 깊이가 굉장히 깊고 그래서 저도 사실 첫 번째의 독서 모임이에요.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제가 오히려 에너지를 많이 얻고 어떤 모임을 이끌면 사실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에너지를 많이 얻어가고 많이 배워가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야겠어요. 해검 연주가이자 문화예술 활동가로 기획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다시 이제 음악 얘기 돌아갈 텐데요. 책들을 고르는 기준은 그럼 어떤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소설들을 고른 거예요? 읽기로, 읽기를 위한 책으로. 어떤 한 책을 읽게 되면 그 작가가 책 안에서 거론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책들을 관심 있게 보는 편이고요. 그러면 또 다른 책에서 그 작가가 원하는, 작가가 권하는 책. 나 이 책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고 인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흥미가 생기면 연결연결해서 읽어나가는 편이에요. 그럼 지윤 씨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책 이런 것도 있나요? 지금 물어보지, 여쭤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루키와 무라카미 하루키와 스티븐 킹. 왜죠? 두 작가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두 소설가의 소설도 물론 저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그 작법에 관한 이야기라거나 작가의 삶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저는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를 아주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소설가로서 재능을 갖고 등단을 하는 일까지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오랫동안 열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법론에 관해서 나와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하든지 적용되는 얘기겠죠. 맞아요.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 열정이 이렇게 화를 타오르고 또 체력이 여전히 받쳐주고 그런 젊은 시절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중년이 아니라 노년까지 꾸준히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계속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그런 포인트. 어떻게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렇게 다작을 했으며 또 방대한 소설들을 냈는가. 또 소설뿐만 아니라 에세이부터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결에 대해서 하루키가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체력을 아주 열심히 마라톤을 통해서 가다듬고. 아주 기본부터 충실하게 하는 거군요. 네. 그런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글 쓰는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많이 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대인관계를 많이 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글 쓰는 일을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회사원처럼 계속해서 꾸준히. 루틴을 만드는 거네요. 자신만의 루틴을 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 건강한 요리를 먹고 하면서 예술가 하면 되게 고뇌하고 심신이 되게 피폐하다거나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다거나. 대인관계를 잘 못한다거나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20세기 초반의 예술가들. 요절한 그런 작가도 되게 많았고요. 자살하거나. 그런데 건강한 예술가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보통 사람으로서 직업인으로서 그야말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바로 내가 꼭 가지고 나가야 되는 어떤 나의 직업 강령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멋지다. 그래서 저는 원래 좀 아침형 인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밤이 되면 좀 금방 졸리고. 어 바로 이거야 이 패턴이야. 하면서. 오늘 너무 기대되는데요. 오늘 뭔가 되게 그냥 음악 얘기 예술 얘기뿐만 아니라 되게 인생에 대한 얘기를 폭넓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의 진짜 천지윤 연주가님과 해금 연주가님과의 대화가 더 기대가 됩니다. 비단 음악에만 한정되지 않는 그런 인생에 관련된.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누구에게나. 그런 얘기들도 좀 나눠보도록 해요. 다시 일단 음악으로 돌아가 볼게요.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얘기는 사실 지윤 씨의 음악 세계를 알 수 있는 음반 이야기인데요. 음반 이야기를 풀어가기 앞서서 음악을 좀 한 곡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어떤 음악 첫 곡으로 틀면 좋을까요 저희가. 네. 저의 음반 여름은 오래나마 가운데 안개 낀 강을 건너다라는 곡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은 오래나마라는 이 노란색 케이스의 앨범의 두 번째 곡이네요. 네. 그래서 안개 낀 강을 건너다. 일단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이 곡은 작곡하고 연주한 곡이에요? 작곡은 아니고요. 전통 음악이에요. 전통 그 시비잡가 중에 유산가라는 곡이 있어요. 그 가사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봄이 되어서 꽃이 피고 또 산이 푸르러졌으니 우리 산천 경계를 구경 가자. 또 그리고 물가에 있는 제비와 하늘을 나는 그런 기러기를 바라보기도 하고 만화방창한 꽃밭으로 꽃구경을 가기도 하고요. 그 유산가의 가사가 아주 아름다운 산천 경계를 그리고 있거든요. 안개 낀 강을 건너는 마음으로 그 강 주변에 있는 산과 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연주했습니다. 시비잡가 중에 유산가 우리나라 전통음악인 안개 낀 강을 건너다 해금 연주가인 천지윤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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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해금 연주가 천지윤 씨의 세 번째 앨범 여름은 올해 남아 중에서 두 번째 곡 안개 낀 강을 건너다 들어보셨습니다 어떠세요? 진짜 이 곡 시작하기 전에 천지윤 씨가 이야기했던 그런 느낌 뭔가 나들이 나가는 느낌?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십이잡가 중 유산가를 해금을 위해 편곡한 곡으로 꽃, 물가, 숲의 전경을 담고 있는 노랫말을 마음으로 들이키고 활로 그려보았다 라고 프로그램 노트가 돼 있는데 저는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 곡을 안 들어보고 기대할 때는 당연히 그냥 해금 연주만 나오나 보다 지윤 씨가 해금 혼자 연주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네, 기타, 클래식 기타도 있고요 콘트라베이스, 퍼커션, 콜라보 재즈 악기들과 같이 재즈, 클래식, 기타 하시는 분은 재즈도 하시고 클래식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있는 그런 음악이에요 와, 그런 식의 콜라보가 자주 이뤄지나요? 음, 제가 여태껏 해온 음악 안에서 비중으로 봤을 때는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또 지윤 씨가 추구하기도 하죠, 많이 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또 다양한 장르와 만나는 것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해금이라는 악기의 연주에 폭과 지평을 넓혀주기 위해서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 스스로 무용도 너무 좋아하고 연극도 좋아하고 다양한 예술 장르와 협업할 때 너무 즐거워요 즐거움에서 한다 표정이 진짜 좋아 보이세요 너무 진짜 즐거운 표정이 얼굴에도 정말 너무 즐거워서 하는 일이야 즐거워서 일하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는 없죠 진짜 행복해서 하는 일이야 와, 되게 행복하신 분이네요 가방도 스마일 가방 스마일 얼굴도 스마일 그러니까요 진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이 앨범의 표지조차도 스마일색 뭐든지 그러면 지금까지 낸 앨범은 총 몇 개의 앨범을 내신 거예요? 세 장의 정규 음반을 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저의 정규 음반은 클래식 기타 하는 이성우 선생님과 듀오 음반이에요 그래서 백병동 이건용 작곡가 분들의 작품을 담은 현대음악 집이고요 두 번째 음반은 천지훈의 해금 광개항 1, 경기국 이란 공연을 네, 광개항 이란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걸 제가 실왕 음반으로 발매했어요 좀 어려운데요? 광개항 2, 1, 경기국 이거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미술 작가 분 중에 이유환 선생님 굉장히 좋아해요 유명하시죠? 네, 이유환 선생님의 작품들 되게 좋아하는데 광개항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돌과 철판이 마주보고 있는 설치 작품이거든요 그 광개항을 연작으로 계속 만드시더라고요 이유환 선생님의 에세이도 읽어보고 광개항이 뭘까? 제목이 왜 광개항일까?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돌은 어떤 전통적인 동양적인 사상이고 철판은 서구화와 현대화 두 개의 사상이 마주보고 서로 호응하는 그런 사상의 결합과 호응을 이야기하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전통음악 해금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현대적인 어떤 것, 또 한국적인 어떤 것 여러 장르와 제가 소통하는 그 한 중심에 서서 다양한 장르, 다양한 예술가들과 대화하고 호응하는 그런 작품을 탐구하는 그렇게 해서 해금을 중심에 두고 여러 다양한 장르들, 또 다양한 예술가 분들과 소통하고 호응하고 또 탐구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광개항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모르시는 게 뭐예요? 거의 문학, 음악, 미술, 철학, 육아, 살림 모르시는 게 뭐, 못하시는 게 뭐예요? 와,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무궁무진한 그 지적인 기반이 있는 그런 젊은 연주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다가 진짜 본론으로 못 들어가고 계속 옆으로 인생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자,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단 해금이라는 악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렇게 음악들을 몇 곡 저도 많이 들어본 건 아니지만 해금은 그래도 그 음색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콜라보를 하거나 협주를 하게 될 때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죠? 맞아요, 보컬 같은 그런 노래하는 사람처럼 선율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근데 또 의외로 그렇게 선율을 이끌어 가는데 현, 현이라는 걸 안 하나요? 네 현은 단 두 줄 네, 두 줄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직각으로 써있는 단 두 줄,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천으로 된 명주실을 꼬아 만든 두 개가 되게 가깝게 있죠? 네, 가깝게 있고 그 줄 사이에 말총이라는 활을 끼어서 연주를 하고요 그 줄 사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지판이 없는 악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공에서 줄 타기 하듯이 음정을 다 하나하나 만들어내야 되는 악기예요 엄청 배우기 힘든 악기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줄판이 없으니까, 지판이 없으면 네, 현악기들이 다 사실 어렵긴 한데 인내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해가 얼마나 되셨어요? 그 인내의 시간 얼마나 가지셨어요? 어... 아니, 어떻게 견디셨어요? 정말 그 터널 속에 막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마음으로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재미없고 힘들고 그때마다 어떤 좋은 연주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2년에 출산을 하고 그때 한창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지은 연주자님은 이와여자대학교 박사 졸업하신 거고 그리고 또 출강도 하고 계시잖아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와여자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대에 출강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박사 과정을 하는 동안 막막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언제 이 산을 넘을 수 있을까? 언제쯤 해금이 나의 이렇게 오장육부, 나의 그 마음의 연결, 내 심장의 연결처럼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갑갑한 마음으로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교수님한테 할아버지, 최태현 교수님한테 제가 레슨을 받으러 다녔던 그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할아버지 교수님이신데 제가 그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선생님 언제쯤 이게 좀 자유로워지고 또 언제쯤 제가 이 음악가로서 좀 편안해질까요? 이러면서 선생님 앞에서 많이 울었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그냥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선생님이 처음에 해금을 접하셨었던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면서 그 힘들었던 시기에 열심히 배웠고 공부하면서 그 시간들을 채웠고요 또 출산 이후에 어떤 슬럼프라 그래야 될까요? 마음에 좀 힘든 상태가 왔었어요 그 힘든 거는 음악이 무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음악이 무력하다? 네, 세상을 바꾸기에 굉장히 무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하는 일이 의미 없이 느껴졌겠네요 네, 이 세상은 너무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 음악이 그 안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좌절감 같은 게 들었던 시기가 그때였는데 그때 제가 프랑스 여름 축제 때 파리의 깨브랑리 박물관에서 연주를 했었어요 그때 야외 무대였거든요 박물관 앞들에서 하는 콘서트였는데 그때 그 음악 안에서 굉장히 행복했고 그 관객들, 프랑스 사람들이 가득 이렇게 모여서 그 음악에 너무나 깊이 몰입하는 그 상황에서 아, 뭔가 마음에 모든 치유가 된다 그래야 될까요? 음악은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밥을 얻었네요 네, 깨달음을 나도 너무 행복하고 이걸 듣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뭔가 깊이 사유하고 또 에너지를 얻어가는구나 이런 생각 안에서 뭔가 다시 할 만한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거죠? 음악은 무력하다라는 그런 생각? 지금은 오히려 음악은 이 세상에 맑은 물을 계속 흘려줘야 되는 물과 같은 존재 맑은 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당장의 어떤 빠르게 변화를 시킬 수는 없겠지만 사람의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큰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들고 더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영혼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깨닫고 연주를 할 때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이 연주를 할 때는 굉장히 음악도 달랐겠어요 똑같은 연주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테크닉적으로 다른 바는 없었겠죠 그런데 제가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진정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이 제 음악으로 조금 더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 계신 분들이 다들 음악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많이 변화하시고요 가슴을 많이 열고 들으세요 그러면 같은 음악을 해도 듣는 분이 더 많이 얻어 가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지윤씨가 힘을 얻고 싶을 때나 슬럼프에 빠질 때 이렇게 듣는 미뤄받는 음악이 있을까요?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음악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마르타 아렐치 피아니스트 너무 좋아하거든요 정말 장군처럼 무대 위에 뚜벅뚜벅 걸어나와서 네 무서운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느낌 너무 야성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연주자이신데요 바흐의 피아노 곡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그 음악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길래 이렇게 정확하게 딱 그렇게 힘든 시기에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정말 이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에너지 이 음악 들으면 당장 일어나서 뭔가 해야 될 것만 같은 들어볼까요? 네 천지윤씨 직접 소개해주세요 어떤 곡인지 네 본인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다 하셨으니 저희도 한번 들으면서 에너지를 회복 탄력성을 가져볼래요 마르타 아렐치가 연주한 바흐의 토카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토카타인 C마이너 바흐 작품번호 911번 해금연주가 천지윤 씨의 추천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의외로 클래식이에요 네 클래식 음악 좋아해요 물론 음악은 당연히 보편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해금연주가라고 하면 또 편안한 국악이라든지 동양음악 이런 거를 들으면서 거기서 위안을 얻었을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도 살짝 했었는데 의외로 평범하게도 클래식이네요 클래식 음악도 많이 들으셨어요 많이 좋아하고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장르 음악이 클래식이고요 아 그래요? 네 아빠가 해외로 아빠가 해외로 출장을 많이 다니셨었어요 그러면은 음반을 하나씩 두 개씩 사오셨었는데 그게 도이치그라모폰 노란 딱지 네 노란 딱지의 그 음반들이었고 그때는 잘 모르고 아빠가 사오셨으니까 CD 플레이어에 이것도 꼽아보고 저것도 꼽아보고 그러면서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 USSR 이라고 러시아 방송교양학단의 그 클래식 전집을 아빠가 사다 주셨어요 우와 그런데 그 음반을 아주 많이 들었어요 러시아 방송교양학단의 네 음반 전집을 많이 들었다 네 그래서 그 음반이 전집이기 때문에 바루크 음악 고전주의 음악 그리고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작곡가의 음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놀 때 CD장에서 CD 꺼내서 음반 자켓을 이렇게 막 구경하고 그러면 거기에 뭐 무소르그스키의 음반이다 그러면 거기에 러시아 돔형의 그런 건축물들 사진이 있기도 하고 그렇겠죠 네 뭐 프로코피에프의 음반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발레리나의 그 무대 뒤편에서 찍은 사진이 있다거나 이미지가 되게 각인됐군요 네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다 하나하나 어떤 음악과 맥락이 연결이 되는 그런 러시아 작가의 사진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뭐 쇼팽도 들었고 베토벤 교양곡도 들었고 다양한 음악들을 그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는 연주여행으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러시아 소치올림픽 때 그때 연주하러 소치에 갔었고요 그리고 또 대학교 2학년 때 에카테린부르크의 연극극단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우투리라는 극단 제가 함께 했었어요 연주로 그래서 러시아 에카테린부르크 가서 거기서도 공연을 했었는데요 아주 인상 깊었던 게 오전 10시 11시에 공연이었어요 근데 그게 전석 매진이 돼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밥은 굶어도 공연은 보러 간다 가난해도 공연을 보는 문화가 아주 저변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시천말로 짱이에요 아 진짜 우리나라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하러 세계의 방방곡곡을 누빈다는 건 생각만 해도 멋진 일인데 어렸을 때 그렇게 즐겨 들었던 어떤 그 음악적 정서가 있는 나라에 본고장에 가서 또 내가 그거에서 영향을 받은 음악을 가지고 또 연주를 한다라는 거는 연주가 많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 들어서 한번 그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제가 사실 그 SNS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지윤 씨가 연주를 하는 그 자택에서 연주하시는 공간이 서재이기 때문에 슬쩍 이렇게 보이는 풍경들을 봤는데 일단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좋아 보였어요 되게 막 피아노? 피아노도 있고 와 저런 서재가 있구나 다락방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쵸?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보이는 책장 같은 곳에 또 음반이 수없이 꽂혀있는 걸 보고 와 진짜 음반도 많이 들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클래식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그러면은 근데 어렸을 때 클래식 음악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악기였어요? 내가 자꾸 내가 전공하려고 한 건? 저희 엄마 아빠가 전통음악을 권하셨어요 네가 앞으로 살아나갈 세상에서는 전통음악 우리 음악이 아마 각광받고 사랑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렇게 권유를 하셔서 국악중학교에 입학해보는 게 어떻겠니? 하셔서 그때 열심히 공부해서 국악중학교 입학하면서 국악에 입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딸? 잘 듣죠 호녀는 호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이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받는 그런 딸 가족분들이 음악가족인가요? 부모님은 음악가가 아니셨고요 제 동생이 남동생이 현대무용가로 국립현대무용단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 언니는 독일어 동시통역사로 일하고 있어요 뭔가 그래도 다 예술, 언어, 해외, 문화 이런 쪽이랑 관련이 있는 그런 가족이네요 지윤씨가 아까 악기를, 해금이라는 악기를 들고 때로는 홀로, 때로는 그룹으로 섞여서 이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하니까 뭔가 재밌는 이야기거리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좀 같이 들어보면서 그 나라를 가보는 기분을 좀 느껴보고 싶은데 네 가능할까요? 음악그룹 비빙이라는 활동을 2008년부터 했어요 우리 악기도 있고 거기에 어떤 전통적인 연희나 아니면 전통 궁중 의례의 어떤 형식을 차용하기도 하고 새로운 형식으로 만든 그런 작품을 가지고 다양한 나라, 유럽 쪽으로 투어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프랑스도 갔었고, 스웨덴도 갔었고, 덴마크도 갔었고 파리, 독일도 여러 번 갔었고요 그 중에 그 투어에 시작이 되는 도시가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였어요 와, 황태자의 첫사랑 도시 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성에서 여름에 한 달 내내 축제가 열려요 콘서트가 열리고 오페라도 열리고 실내학도 열리고 다양하게 콘서트가 열리는데 저희가 현대무용하는 안은미 선생님과 비빙 콜라보레이션 작품으로 성 안에서 공연을 여러 번 했었어요 그 기간 동안 10회 이상의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 바로 옆에 숙소에 한 달간 머물면서 거기서 지냈던 기억이 아주 아름답게 남아있고요 하이델베르그 고성이잖아요 네, 고성 거기가 무슨 약간 그런 괴태가 걸었던 길도 있다고 하고 그런 도시 아닌가요? 네, 맞아요 강면 옆에 정말 동아 같은 도시였는데 거기서 현진처럼 한 달씩이나 벼룩시장에 가기도 하고 또 와이너리에 초대받아서 가서 거기서 또 콘서트도 한 번 했었고 그 와이너리 주인분께서 할아버지께서 피아노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저한테 악보를 주시면서 이거 꼭 한 번 연주를 같이 해보자고 하셔서 와이너리에서 할아버지가 피아노 치시고 저는 해금을 연주하고 와이너리에서요? 네, 그래서 밤새로 와인을 마시고 그렇게 즐거웠던 추억도 많이 있고요 듣는 사람도 행복해지는데요? 네 와 그래서 가장 좋았던 곳이 일단 아까 비빙 유럽투어의 시작점이었다고 하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네 또 뭔가 좀 특이한 곳 있어요? 오지? 오지는 호주의 다윈에 간 적이 있어요 다윈이라는 도시는 잘 알려져 있진 않잖아요 다윈이라는 도시에 가서 동료들과 같이 즐겼던 시간들 저희가 늪 같은 어떤 강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영복도 챙겨가지 않았거든요 거기 무조건 입수해서 수영하면서 놀았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또 스웨덴에 갔었어요 스웨덴에 갔을 때 거기 갔을 때 또 덴마크에 갔을 때 느꼈던 그 북유럽의 정취가 제가 어렸을 때 메르엔 동화집을 갔었어요 네 메르엔 동화집에 북유럽 쪽 소설 동화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뭐 벗지 또 자작나무 이런 우리에게는 생소한 그런 단어들이 되게 많았는데 아 이게 바로 이 북유럽 내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의 나라구나 그러면서 그 정치를 느끼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지윤씨의 삶과 음악에 반영되어 있겠네요 이제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얻었던 그런 느낌 인상 잔상 이런 것들이 남아서 지윤씨의 해금음악의 연주에 반영된 그런 음악이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여름은 올해 남아라는 음반 안에 숲의 묘지라는 숲의 묘지 네 음악이 수록이 돼 있어요 여섯 번째 곡이네요 네 숲의 묘지 하면 좀 으스스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이미지는 아니고요 제가 파리에 공연하러 갔을 때 몽바르나스 묘지에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 예술가들이 많이 묻혀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몽바르나스 묘지를 혼자 갔어요 동료들과 이렇게 떨어져서 묘지를 쭉 둘러봤는데 아주 많은 예술가 작가부터 음악가 또 미술가 많은 분들이 묻혀 계시는 거 보고 뭔가 저도 이렇게 멋진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 묘지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비석 하나하나가 조형 예술품처럼 각양각색이고 아름다웠어요 미술관을 거니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죽음과 또 묘지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예술적으로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런 생각했고요 묘지를 걸으면서 미술관을 걷는 느낌을 받는다 갖는다 예사롭지 않네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숲의 묘지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숲의 묘지라는 곡은 지금 보니까 설명이 지영희류 해금산조 중 중중몰이 장단의 선율로부터 온 곡이다 지영희류 해금산조는 지영희의 가락과 제자인 최태현이 가락을 넣어 확장된 가락으로 양분할 수 있다 이 곡은 최태현이 확장한 가락을 근간으로 한다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세요 지영희류 해금산조는 처음에 해금을 배울 때부터 또 늙어서 죽을 때까지 아주 가장 중요하게 해금한 사람들이 연주하는 곡이에요 지영희라는 인물이 천재적인 음악가거든요 그래서 1910년에 태어나서 78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옛날에는 아주 다양한 악기를 다루고 춤도 추고 그런 악가무가 통합되어 있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통합적인 예술가였고요 그 지영희가 말년에 지영희류 해금산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영희류 해금산조의 변천과정을 연구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요 전문가시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연구를 많이 한 부분이고요 그 해금이라는 것은 경기 구판에서 자라낮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해금이요 경기 구판에서 자라는 악기다 네 굿 하면은 굉장히 생소하고 낯서실 수 있지만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마을굿이 많았어요 이 경기 서울 경기지방에요 그래서 그런 경기굿 안에서 쓰이는 가락들을 구성력 있게 하나의 독주곡으로 만든 게 바로 지영희류 산조에요 그래서 어떤 해금 가락의 뿌리가 있고 해금의 정체성이 아주 많이 담겨있는 음악이 바로 지영희류 해금산조거든요 그 가락을 그 가락 중에 일부를 중증몰이 장단에 있는 가락을 제가 숲의 묘지라는 곡으로 재즈와 콜라보레이션에서 만든 곡입니다 네 그러면 재즈와 콜라보레이션에서 만든 해금 음악인 숲의 묘지라는 곡을 들어보기에 앞서서 해금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해금이라는 악기 연주자가 봤을 때는 어떤 악기에요? 해금은 기댈 데가 없는 악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판이 없고 줄타기 하듯이 허공에서 손가락을 움직여서 음정을 다 만들어요 미분음의 가능성이 아주 많은 악기고요 음정이 정확할 수도 있고 부정확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미분되는 음정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하겠네요 네 아주 다양한 음정의 가능성을 진인 악기고요 소리도 어떤 한 칼라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음색의 레인지가 아주 다양할 수 있거든요 말총이 느슨해요 바이올린의 말총은 팽팽하잖아요 근데 해금은 말총이 느슨하게 늘어져 있어요 네 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많은 가닥들이 아주 미묘한 음색들을 수없이 만들어내거든요 왜 연주가 다르겠네요 네 연주해도 똑같이 계속 해도 그래서 그런 음색의 변화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시면 더 흥미로우실 거고요 또 제가 해금을 오래 했지만 해금을 소리를 낼 때마다 참 이 악기 묘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신묘한 악기로구나 찜통방통 신묘 특별한 음색을 갖고 있는 악기임에 틀림없는 것 같아요 해금은 유연한 악기예요 그래서 허공에 줄이 매달려 있고 기댈 데가 없으면 더 매여있지 않기 때문에 유연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무용가 분들하고의 협업을 많이 해왔는데요 아늄미 선생님 이런 분이 향기도 하셨고 아늄미 선생님 또 공립무용단과도 협업을 근데 무용수분들의 춤사위를 보면 그걸 해금으로 표현하고 싶어지고 또 그런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팔을 이렇게 뻗으면 정말 해금은 그 줄을 당겨서 그 소리를 낼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표현의 자유로움 만약에 손을 탁 뻗었을 때 현을 탁 뽑고 싶고 아래로 확 숙였을 때 소리를 아래로 정말 확 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들 자유로움 그런 자유와 유연함을 지닌 악기가 해금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 두 개의 줄로 네 그런 유연성을 아니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요 아마 그거는 유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 봐요 네 천지윤 씨가 추천해준 세 번째 앨범에 있는 숲의 묘지 해금과 제세의 콜라보 그리고 유럽에서 느꼈던 그 느낌들을 담은 곡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 이 곡 들으면서 해금 연주가 천지윤 씨와의 1부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이어지는 2부에서는 그야말로 지윤 씨가 직접 연주하는 해금 직접 들어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한 분도 모셨습니다 그래서 해금이 과연 어떤 콜라보로 또 어떻게 저희에게 다가오는지를 조금 더 생생하게 느껴보시게 해드릴게요 이 곡 들으면서 저희는 이번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지윤 씨 다음 주에 뵐게요 네켓PD의 땡큐 포 더 뮤직 해금 연주가 천지윤 씨와 함께하는 방송 2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방송에서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번 2부에서는 저희가 또 해금 연주가 콜라보를 많이 하시는 해금 연주가 천지윤 씨 옆에 또 스페셜 게스트 한 분을 모셔서요 오늘은 이 스튜디오가 더 바빠졌습니다 그 사이에 한 분이 더 오셨거든요 이분은 전통음악을 하시는 분은 아니신 거예요 네 아니시고 그리고 해금 연주가 천지윤 씨와는 오랜 인연 학창시절에 친구로 인연을 맺으셨다고 하고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게 편안하게 들리시지만 사실 경력을 보면 또 대단한 경력을 가진 분이세요 9살 때 전국 기타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셨는데 그걸로 시작으로 한국 기타협회 콩쿠르에서 1위 저희는 1위 아니면 못 나오는 방송인가 봐요 전국 기타 콩쿠르 1위 없는 2위 입상하셨고요 그리고 서울예술고등학교 클래식기타 전공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예술사 전문사 과정을 졸업하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클래식 기타리스트이십니다 두 분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친구로 관계를 맺게 되신 거고요 잘생기셨어요 소리 없이 웃고 계시지만 기타리스트 박종호 씨 함께 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살 5시? 이거 편지요? 5살 때 클래식 기타를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때가 사실은 기타가 지금보다 더 인기가 있던 시절이죠 80년대 중후반에 저희 부모님들 세대들이 대부분 기타를 다 하셨고요 많이들 기타를 하실 때였는데 어린아이한테 기타를 시킨 거는 저희 아버지가 좀 독특하셔가지고요 그래서 남들 하나 낚기는 시키기 싫다 그러셔서 기타를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12년에 솔로 첫 앨범이 나왔네요 기타 명곡집 아스트리아스 전설 우리나라 클래식 기타리스트 최초로 데카 레이블에서 발매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대단한 업적인 거죠? 네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파리의 에콜 노르만에서 또 공부하셨어요 유럽 무대에서 활동하셨고 최근에 귀국해서 국내 활동 재개하고 계신 요즘 굉장히 바쁘신 나라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네 뭐 바쁠 요새는 꽤 바쁘네요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두 분은 그러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동기 동문 동기이신 건데 두 분은 거기서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쪽은 해금 이쪽은 클래식 기타 동서양 악기도 다르고 학교도 같은 학교지만 건물이 다를 위치 동네도 다르지 않나요? 캠퍼스가 전통예술원은 석관동에 있고요 이 클래식 음악은 서초동에 있죠 교사가 그래서 완전히 강남과 광북 뚝 떨어져 있는데 종호 씨가 학생회, 총학생회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통원 쪽으로 많이 놀러 왔었고 또 저희 해금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또 박종호가 아니라 박기타라고 해서 해금인들이 사랑하는 기타리스트 그래서 늘 이 종호 씨를 연주 파트너로 같이 저뿐만 아니고 많은 해금 연주 전공생들이 박종호 씨하고 연주를 많이 했었어요 박기타 님은 왜 그렇게 전통음악, 해금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은 길을 온 거잖아요 기타라는 악기 하나를 가지고 계속 비슷한 서양 악기를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성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가 다른 원에 가서 전통음악을 포함한 연극원, 미술원 너무 활기차고 재밌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석관동 수업을 두 분이 좀 비슷하세요? 뭔가 호기심?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석관동 수업이 서초동 캠퍼스는 2개의 원이 있고 석관동에 4개의 원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좀 더 다양한 수업이 있었고 그럼 서초동 캠퍼스에는 뭐뭐 있고 음악원과 무용원 있고요 그다음에 석관동에 전통예술원, 미술원, 영상원, 연극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또 같이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니까 전통음악 친구들이 같이 공연을 하고 통하는 것도 많고 해가지고 점점 공연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수많은 해금 연주자와 피리 연주자 등 국악과 같이 연주를 많이 했었어요 어려운 점은 없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모르는 몰라서 재밌는 것도 있지만 당연히 몰라서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요 아직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몇 가지 것들은 특유의 장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머리로 계산해서 되는 서양음악과는 좀 다른 느낌이라요 지금도 보면서는 감탄하고 있고요 지금도 들을 때마다 새롭고요 같이 공연을 다니지만 그럼 지금도 계속 그걸 배우시나요? 공부하시나요? 어떤 전통악기와의 콜라보를 위해서는? 계속 재밌으려고 흥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서양음악에 더 익숙하잖아요 감상하는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제 동양음악을 할 때는 뭔가 약간 이질감이 있다 보니까 친숙하지 않다 보니까 긴장하고 일단 들어간단 말이에요 감상을 할 때 근데 뭔가 서양음악 연주자시니까 그런 정도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여쭤본 건데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기타라는 악기가 특징이 동서양의 좀 중간에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 장르가 넓다는 건데요 그래서 기타라면 이제 클래식 음악도 하지만 라틴 음악이라든지 월드뮤직도 떨어질 수가 없는 저희로 봐 두고 있고요 고전음악 뭐 더 옛날음악부터 해가지고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전통음악에 대한 접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악기보다는 두 분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소위 한예종이라고 하는 곳을 나오셨고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한예종은 약간 정말 영재들이 가는 곳 동호씨가 영재 왜 왜 왜 진짜 영재고요 미루세요 대답을 5세부터 기타를 했고 진짜 그 기타에 아주 일찍 입문한 케이스일 거예요 정말 영재 영재 하면서 자란 연주가가 이제 영재 입학은 아니었지만 부인 안하고 듣고 계신데요 그냥 가만히 웃으면서 음 또 이런 얘기 하는구나 저는 잘해서 기타를 어릴 때 했다기보다는요 남들보다 좀 기타와 함께한 시간이 길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점이 있는 거고요 남들보다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주신 부모님이랑 선생님들한테 감사를 드려야 될 거고요 저는 지금도 제가 재능이 있어서 기타를 했다거나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오래 버티는 엉덩이가 무거워서 그 점이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손에 그렇죠 손으로 어쨌든 현을 다르시는 분들이니까 손에 굳은 살 있으신가요? 있죠 잠깐 보여주세요 아프지 않은 거죠? 오히려 굳은 살은 감각이 없으니까 아프지 않죠 지우진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마디가 뚱뚱해졌어요 위치가 다르네요 잡는 위치에 따라서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두 분이 지금 같은 현악기 다루시면서도 위치도 다르고 또 동서양이라는 차이도 있으니까 서로가 보는 서로의 악기 음악의 매력 천지윤 씨가 보시는 서양음악 또 클래식 기타 박기타님 제가 기타를 워낙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 연주자분들과도 좀 잘 통하는 편이고 그 뭐랄까요 해금은 또 고음역대를 많이 내는 편이고 차련악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때때로는 소리가 사납게 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기타라는 악기는 늘 차분하고 감싸 안아주는 그런 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감을 느끼고 또 위로받는 느낌이 있어요 그 기타 소리에 포근하게 네 그래서 저는 기타를 너무나 좋아하고 또 기타 연주자분들의 성품이 너무 좋아요 박기타님의 성품? 박기타님은 굉장히 시크한 그런 성격이구만 또 섬세하고 배려심이 깊고 기타하는 분들 제가 기타리스트 이성우 선생님 또 박종호 씨 그리고 또 재즈기타 하시는 박윤우 씨 이렇게 세 분하고 아주 돈독한 우정과 이성우 선생님께는 제가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세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마음이 따뜻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나는 기타 연주자분들이 다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 다 그냥 좋은 분들을 만난 거야 진짜 그분들이 특별히 좋은 분들이고 연주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야 그러더라고요 박기타님 차례입니다 음 글쎄요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 기타 네 우선 기타에 대한 칭찬 잘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금을 포함한 그 차련 악기들이잖아요 비올라 바이올린 뭐 여러 악기들한테서 항상 그 부러움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없는 소리에 대한 부러움이 있는데 어제도 이제 공연을 저도 연주를 하면서 그중 한 프로그램이 이제 리락트 스트라우스의 얼음 속에 불꽃이란 곡을 들으면서 저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데리고서 졸길래 깨워가지고 저기는 우리는 죽어도 할 수 없는 음악이다 얘들아 열심히 듣자 그 현악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볼륨감과 그 다음에 레가토라 그러잖아요 길게 음을 빼가지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저는 항상 되게 부럽거든요 네 그래서 해금은 또 거기다가 또 개선까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해금이랑 같이 연주를 하다 보면은 기약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목소리에 더 가까워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연주하고 있을 때나 옆에서 들을 때나 항상 듣기 좋아하는 악기 중에 하나고요 와 두 분이 합도 잘 맞으시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너무 그 리허설 할 때 저희 본 리허설을 하고 또 전후의 시간이 남으면 종호는 이 박종호 씨는 항상 연습을 해요 연주를 해요 그러면 바을에 치기도 하고 다른 레파토리에 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럼 옆에 가만히 앉아서 들어요 그러면 그게 공연보다 더 좋거든요 바로 옆에서 그럴 것 같아요 들으면서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어떠세요? 두 분께 여기서 이 시점에 한번 저희가 준비한 곡이 이제 있는데 해금가락 해금가락은 여유롭게 꾸벅꾸벅하는 곡은 아니지는 하지만 이건용 작곡가의 해금가락이라는 곡인데요 네 해금가락 네 해금이 어떤 이야기를 꺼내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살아온 이야기를 쭉 들려주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오열하기도 하고 좌절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자기를 다독이는 그런 가락을 쭉 뽑아내요 그러면 기타가 옆에서 끄덕끄덕 하면서 아 그렇지 그랬어 얼씨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계속 북돋아주고 들어주는 그런 역할 네 설명이 너무 차이지네요 너무 재밌어요 들어볼게요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기타가 끄덕끄덕 해금이 오열하고 통곡하게 어떻게 표현하실지 기대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금가락이라는 연주 저희가 즉흥 연주로 들어볼 거고요 천지윤 해금 연주가 그리고 박정우 클래식 기타리스트의 합주로 협연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지원 네 해금 가락이라는 곡을 해금 천지윤 그리고 클래식 기타 박정우 연주로 들어보셨습니다. 글쎄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얘기를 오히려 안하고 이럴 때는 침묵이 오히려 더 값진 것 같아서 다들 비슷한 느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주고받는 느낌도 분명히 있었고 해금이 오열하고 통곡하는 느낌도 가져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금의 1부에서 이야기해주셨던 유연성과 더불어 음색 음역이 아주 신묘한 악기라는 그 느낌 그게 실감나네요. 이렇게 표현을 띵 이렇게 뭐라 그래 꺾는 거? 그러니까 의미 하나가 아니고 그럼 이게 잘못 짚은 음인가? 근데 그 음이 맞고 그런 느낌? 그 기타가 중심음을 계속해서 잡아주면서요. 해금은 그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툭 떨어지기도 했다가 위로 올라 붙기도 했다가. 중심을 잡아주느라 고생하셨어요. 박희태님. 힘들었습니다. 어떤 순간 막 달려서 나가고 싶진 않으셨어요? 음 근데 주변에 이제 싸고 있는 에너지가 좋으니까요. 오히려 그 심지가 되는 것도 굉장히 영광이죠. 그리고 그 역할이 굉장히 즐겁고요. 그래서 이 곡은 항상 할 때마다 굉장히 스스로한테도 좀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멋있는 곡입니다. 뭔가 약간 편안함이 있어요. 명상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인도 아까 기타의 가능성이 남미음악부터 시작해서 서양과 동양의 중간쯤의 지점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인도음악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세계음악 가운데서. 근데 그런 인도풍의 색채도 있고 중동지방의 그런 색채도 있고요. 아시아적인 색채를 많이 담고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돼요. 저도 전에는 이걸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몰랐는데 제가 소울음이라든지 계속 중심이 되는 음들을 계속하면서 살짝 그 오음 있잖아요. 그 만트라에 나오는 그 오음 느낌도 난다는 걸 오랫도 들었네요. 또 사랑스럽게. 두 분은 이렇게 같이 음악여행, 연주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편이신가요? 지방에서 같이 한 적은 오랜 없지. 네. 저희는 서울에서만 연주를 했었고요. 저희 음악으로 또 어딘가 멀리 멀리 가서 연주하고 싶다는 바람은 늘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이렇게 하면 콜라보를 하시면 거기서 되는 그 저변 확대의 시너지가 있나요? 느껴지세요? 저희가 최인하 책방에서 콘서트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연주를 하게 됐어요. 그때 마틴의 끝에서라는 콘서트 제목을 붙였고 종호 씨의 제안으로 그러면서 해금과 클래식 기타 박종호 씨, 재즈 기타 하시는 박윤우 씨 이렇게 셋이 연주를, 연주회를 만들었는데요. 우리 음악도 있고, 재즈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다양한 그 장르의 음악을 연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관객분들한테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마틴의 끝에서는 왜 그런 이름을? 그거는 최근에 굉장히 히트한 소설인데요. 한국에서보다는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이슈가 되어서 곧 아마 개봉을 했는지 못했는데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요. 일본의 유수의 기타리스트들이 참여를 해서 실사 영화로 개봉이 되었고요. 기타리스트의 얘기였어요. 사실은 가볍게 붙였는데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소설 안에서 기타리스트의 삶을 되게 리얼하게 보여주거든요. 그 고민도 그렇고, 더 잘하는 젊은 연주자를 보고 좌절하는 장레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고서 조금 이제 저도 어린 나이는 아닌지라 좀 더 돌아봤었어요. 제가 어떤 식의 공부를 해왔고, 앞으로 갈 길은 무엇이고, 좀 선배가 읽어주는 같은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연주하는 친구들 중에 이제 사실 책방 공연이잖아요. 책방 공연이라 또 저한테 지은씨가 좀 물어보더라고요. 책방에서 공연할 때 타이틀을 동명의 책소설 같은 게 있나? 이래가지고 그걸로 하자. 딱이다. 그리고 같이 공연한 재즈기타리스트 박윤호라고 하지만 그분도 원래는 클래식 기타를 전공하고 후에 암스타를 담아서 재즈 공부하고 오신 분이어가지고 저랑 어릴 때부터 같이 연주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공통 부모가 있었고 그 기타리스트를 옆에서 바라보는 천지은씨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최인나 색방, 우리 음악 콘서트의 일환인 거죠. 지금 올해 아홉 번의 콘서트를 기획하고 진행을 직접 지은씨가 기획 진행을 다 하신 거예요. 네, 기획을 다 하고요. 그 올해 총 9회 콘서트, 그러니까 상반기에 6회를 했고요. 이번 하반기에 3회를 하게 되는데 이번 콘서트는 노너에서 예술을 거론한 대목들을 제목 갖고 또 나왔어요, 노너. 네, 제목으로 붙여서 그렇게 황변기 선생님의 음악을 소개하는 자리도 있었고요. 또 이 기타하고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우리 악기가 있어요. 철연금이라고요. 기타를 이렇게 눕혀놓은 상태로 그 검은고 술대 같은 스틱으로 뜯으면서 연주하는 그런 신비한 악기가 있어요. 철연금, 연주가 유경화 선생님 모시고 하는 콘서트도 있고 소리꾼 고영열시 모셔서 또 피아노, 재즈 피아노와 함께 하는 공연도 있고요.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두 분 너무 멋지세요. 그리고 진짜 음악의 힘이 이렇게 멀리 미칠 수 있고 뭔가 재능이 있고 악기를 다룰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의미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는지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수가 1인 1악기가 되는 해금이나 기타나 취미로 하기도 굉장히 좋은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1인 1악기를 권하시나요? 아주 권합니다. 저는 그거는 굉장히 악기라는 건 평생의 취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클래식 음악 장르는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거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좋아지는 거죠.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클래식이라는 장르가 고전이라고 흔히 클래식 말 자체가 고전인데 옛날에 그분이 했던 얘기를 이제 고전 문학처럼 읽으면 읽을수록 아, 그때 내가 이거를 이해를 못했고 놓쳤구나 싶은 것들이 다시 읽으면서 보일 때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고전 음악들은 오래돼서 고전이 아니라 좋기 때문에 오래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감사하게 읽으면서 그냥 계속 리스펙하면서 계속 읽는 거죠. 아, 또 새로운 거 알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저는 곡을 그렇게 대하거든요, 음악들을. 그래서 오히려 연배가 있는 분들의 악기를 취미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도가 빠르고 와닿는 감성도 어린 친구들의 감성과 좀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은퇴 후취미나 이런 것도 기타, 다른 악기들 다 추천을 드립니다. 명언이네요. 그런가요? 네, 아니, 좋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오래 남는다. 다시 들을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일 수 있는 그런 천재들의 세계고 인류의 보석 같은 존재이기도 한 음악인데 그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를 어렸을 때 한다고 우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해라. 해봐라. 도전해봐라. 어릴 때 해도 좋은 점이 많죠. 사실은 기술적이라고 하는지. 너무 당연하게 어렸을 때는 하잖아요. 이 악기, 저 악기. 근데 사실 나이가 들면 엄두가 잘 안 나 하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조금 더 익숙해서 유리한 점은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좀 더 시작을 빨리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유리한 스타트 점에서 시작을 한 거죠. 하지만 골은 똑같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다섯 살에 클래식 악기를 시작한 기타 홍보대사 박준우 기타리스트 클래식 기타리스트의 마리였습니다. 그러면 기타를 추천해 주세요.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악기로. 저는 배우기 힘들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기타가 생각보다 좋지만 네. 장단이 있어요. 피아노 같은 악기는 사실 누가 눌러도 소리는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아예 처음 재판하는 분들이 배우기는 굉장히 쉽고 빠르고 재밌죠. 근데 기타는 초반이 힘들어요. 제대로 건들지 않으면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으니까. 관악기들도 그런 게 좀 있고요. 근데 그 과정을 넘어가면 훨씬 더 쉽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열려있거든요. 그래서 기타를 대부분 취밀하시는 분들이 그 굳은살 때문이나 아니면 그 코드라 그러죠. 네. 한 번에 여러 가지 줄을 잡는 그 주법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만 넘어가시면 또 사람 살게 갈린다고 봅니다. 근데 기타보다 해금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연히 훨씬 더 어려워 보이네요. 제가 봐도 저는 엄두가 안 나는데요. 건드려볼. 그쵸. 저도 진짜 해금이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기타보다도. 그러니까 기타를 중학교 때 그 방과 후 우리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CA라고 해서 그때 클래식 기타 조금 배웠었어요. 그랬는데 기타도 어려웠어요. 네. 근데 악기라는 게 자유자재로 될 때까지는 어떤 악기든 오랜 인내가 필요한 거니까. 앞으로 두 분의 콜라보 계획도 좀 알려주세요. 물론 뭐 최인화 책방에 있는 그 우리 음악 콘서트를 통해서 하실 거지만 두 분이 뭐 음반을 같이 또 녹음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같이 해보고 싶으신 그런 무대 서보고 싶으신 무대라든지 저희 이 마티네 끝에서 콘서트로 많은 분들 만나러 다양한 공간 아름다운 공간 가고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긴 없지만 같이 공연하는 박윤호 기타리스트가 또 걸출한 작곡자이자 편곡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른 장르의 음악을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해금으로 들으니까 더 좋네 혹은 기타로 들으니까 더 좋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그런 편곡이 가능한 편곡자이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노래를 좀 다르게 듣고 싶으시면 그 공연을 들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중들하고의 만남을 통해서는 뭘 얻으시나요? 연주기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지윤씨 같은 경우는 SNS로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 집에 초대해가지고 그런 자리도 만드니까 저는 그 전통음악을 일단 시작을 했고 전통음악으로 무대에 서면서 호흡이 긴 음악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반 관객분들이 음악을 긴 음악 호흡이 긴 음악들을 들으시면서 얻으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보통 일상에 살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일상에 조금 더 활력이 되고 또 그 음악 앞에서 좀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음악 그 음악이 친숙하고 편안하게 휴식이 되는 음악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여름은 오래나마라는 음반을 만들었고 그 작업을 통해서 관객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 각 도시에 문예회관이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 지역에 지방에 각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에 가면 대극장 무대 마룻바닥으로 돼 있잖아요. 그 마룻바닥에 모두 관객분들이 올라오세요. 하우스 콘서트 형식으로요. 그리고 연주자와 그 관객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상태로 연주를 하거든요. 그 여름은 오래나마 음악이 특히 좋아하는 관객층들이 어린이들과 또 엄마 아빠 이런 가족 구성으로 왔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같이 즐기는 군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 그래서 제가 그 콘서트를 할 때 꼭 말씀을 드리는 바가 이 음악 안에서 휴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룻바닥에 아이들이 편히 누워도 돼요. 엄마 무릎을 베고 누워서 음악을 들어도 되고 아빠 품에 안겨서 음악을 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어떤 전통적인 무대와 객석의 구별이 돼 있고 어떤 관객의 에티켓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그런 형식주의를 깨는 것 그래서 관객들이 더 음악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음악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많았고요. 그래서 또 그런 콘서트를 통해서 정말 아이가 엄마 무릎을 베고 극장 무대 바닥에 누워서 음악을 들었던 기억은 평생 갈 것 같아요. 그런 음악을 통한 그런 추억들 이런 기쁜 뜻이 이런 배려가 그렇게 해서 관객분들과 정말 눈을 한 분 한 분 마주치면서 음악을 나눴던 기억이 저한테도 너무나 에너지가 많이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여름은 오래나마 음반을 통해서 그렇게 공연을 많이 해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마틴의 끝에서도 그런 대중 적인 소통이 가능한 음악들 친숙한 음악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악기인 기타와 해금 그런 구성으로 관객분들 많이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앞으로 두 분의 연주 모습을 더 자주 쉽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클래식 음악에 받쳐주면서 해금이 하니까 뭔가 데뷔도 살짝 있고 그러면서도 다가가기 좀 더 쉬운 느낌도 들고 해금 혼자 이렇게 있으면 좀 외롭고 어렵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진짜 좋았고 우리나라 지금 지윤 씨가 하는 연주는 한국 전통음악 물론 물론 하시지만 한국의 현대음악 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QPD Thank you for the Music에 처음 나온 그런 국악기 연주자로서 한국의 현대음악의 한 주소도 좀 같이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현대음악 지금 어디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걸까요 어디 즈음에서 어떤 상황인가요 윤희상 작곡가가 독일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독일에 있는 여러 작곡가들에게 또 사사를 받았고 또 그 음악적인 전통을 한국의 작곡가들에게 또 물려주기도 했고 그래서 그 아주 한국적인 소재로 윤희상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곡들이 여러 남아있고요 그게 유럽무대에서도 발표가 됐었고 그런 어떤 서구적인 현대음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현대음악으로서 계속 클래식계에서 연주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한국 전통악기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80년대 그 즈부터 창작음악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미 그 백병동 작곡가라던가 이건용 선생님 강준일 선생님 이런 작곡가분들이 우리 악기로 현대적인 곡들을 많이 만드셨고요 그렇게 해서 그 후조라는 음반에 제가 백병동 작곡가의 곡과 이건용 작곡가의 곡을 담았고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백병동 선생님하고는 인연이 깊어요 그래서 서울대 작곡가 교수를 지내셨고 명예교수시고 또 백병동의 화성학이라는 책으로 작곡하는 분들을 많이 괴롭게 아주 어려운 화성학 책을 쓰신 화성학 책의 바이블이기도 한데 백병동 선생님의 현대음악 작품을 제가 관계한 이 작품 안에 백병동의 해금곡 7곡을 전부 다 담아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거는 제가 음반으로 음원으로 발매할 예정이고 지금 금호화톨에서 2016년에 공연했었고요 백병동 작곡가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아직 현존해 계시고 지금도 활발하게 작곡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백병동 선생님 생애를 많이 들여다봤어요 제가 저 콘서트 준비하면서 1930년대 생이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전쟁을 겪으셨고 또 일제시대도 겪으셨었고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그리고 한국이 민주화되는 과정에 모든 아픈 현대사를 겪으셨고 진짜 네 그런 세대세요 그래서 곡들이 정말 아프고 절망적이 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저희는 종호씨도 그렇고 공의학번이에요 월드컵 축제학번 네 종호씨는 공의학번 저는 공의학번인데 한참 그때 월드컵 보러 다니고 대학생 때 그런 밝은 세대거든요 축제 세대인데 백병동 선생님의 곡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아 정말 이런 시대를 살아온 사람의 음악은 어떠한 것인가 정말 정말 아프고 절망적이고 그 아픔을 제가 다 받아서 연주를 한다는 게 매번 너무 어려웠어요 에너지가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절규하고 너무 많이 통곡해서 음 그런 부분들 연주하면서 음색 자체가 저는 아주 많이 다양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느끼면서 같이 통감하고 공감하면서 그걸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음색이 그 전에 없던 음색이 저에게 주어졌다고 전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해요 항상 그 느낌 그 생각을 어떻게 악기로 음색으로 표현을 낸는지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왜 이 사람이 이 소리를 썼을까 어떻게 이 곡이 나왔을까에 대해서 많이 무수히 생각하고 선생님들의 선생님이 낸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계속해서 탐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소리를 어떠한 소리로 표현해야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거를 소리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연주를 한 번 하고 나면 제가 너무나 이렇게 기력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제가 맞는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백병동 선생님께 새로운 곡을 위촉을 들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아주 최근작으로 선생님의 거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소리의 행방 이라는 곡을 2016년에 제가 공연을 했었고요 자주 자주 찾아뵙고 선생님과 음악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나면 또 많이 배우고요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시는 명반들 선생님 연구실 가면 선생님의 셀렉으로 명반들 보내주시고 틀어주시면 그거 같이 듣기도 하고 또 음반과 책을 많이 빌려주세요 이거 갖고 가서 꼭 들어봐라 이 영화 봐라 하시면서 음반 책 영화 이런 것들 같이 선생님하고 나누기도 하고요 그게 또 궁금했었거든요 주로 음악적 대화라고 하잖아요 음악과 관련한 음악가들의 대화는 어떨까 스승과 제자 사이에 방금 음악에 대해서 많이 서로 스승님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셨으니까 주로 하시는 이야기들이 주제가 뭘까 무슨 얘기 나누까 그게 뭐 음악과 관련된 영화 책 이런 것까지 네 이 얘기를 물끄러움이 듣고 계신 박종호 기타리스트님도 뭔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연주자 지윤씨가 너무 말씀을 잘하시고요 그렇죠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빠져서 듣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음악을 적극적으로 본인화 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늘 대단하죠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렇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네 되게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굉장히 확실하고 네 일정 있는 모습 이라고 느끼는 게 듣고 있었어요 그냥 푹 빠져가지고 음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특히 현대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악보에 보면은 그분들이 말을 걸어주고 굉장히 디렉션이 상세하고 정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아 이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 타이틀은 그래서 있구나 그런 게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해근가락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지윤씨 공연에 가서 백병동생이 공연을 들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녹음실에서 저도 한번 같이 만나 뵌 적이 있었는데 아 저분들이 저런 목소리로 저런 얘기를 하셨구나 예 그래서 저는 조금은 다르게 그분들을 곡에서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진짜라고 말할 수는 없죠 둘 다 진짜죠 곡도 진짜고 그분도 진짜인데 저는 좀 더 이제 옆에서 관주하듯이 곡을 보면서 그분들을 이해하려고 좀 더 하는 편들이고요 외국분들도 통하잖아요 저희는 되게 좋죠 음악을 읽을 수 있으니까 외국말을 몰라도 그분들이 나한테 무슨 얘기 하는지를 유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서투루 읽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다 하나하나 뜻이 있고 숨표 하나 찍은 것도 여기서 숨을 쉬어야 돼 근데 그걸 안 쉬면 이 노래를 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윤 씨의 그 과정을 들으면서 아 저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썼고요 음악가들마다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네 그럼요 같은 곡을 보더라도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게 재밌는 것 같고요 두 분이 말씀도 참 잘하시지만 지난 1부에서도 느꼈고 사실 지윤 씨는 글을 정말 잘 쓰세요 당연히 그 음악적 접연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정말 지적인 그런 토양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하셨던 관계항 관련해서 또 백병동 선생님 관련해서 이런 그 연주자의 노트를 직접 쓰셨더라고요 잠깐만 읽어드리면 백병동의 작품 세계가 방대하기에 또 나의 음악적 조상은 바흐가 아니기에 백병동의 7개의 해금곡 이외에 대해선 깊이 있게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실감하는 것은 백병동은 곡을 통해 절절하게 와닿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점 연주자로서 나는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는 점이다 전통 음악에 있어 명인들은 평생의 가락을 정리하여 산조 한바탕을 짠다 해금 연주자인 나에게 7개의 작품은 백병동 인생의 생사고락과 히로애락을 평생에 걸쳐 확립한 자신의 음악 언어에 담은 백병동 산조 한바탕으로 환원될 수 있겠다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 이거 한 세 번쯤 읽어봤는데 궁금해지더라고요 백병동 선생님도 궁금하고 좀 더 우리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특히 여기 보면 진짜 이 전통음악에 있어 명인들은 평생의 가락을 정리하여 산조 한바탕을 짠다 그냥 들었을 때 뭐야 국악이야 이게 아니라 삶의 모든 게 담겨있는 그런 의미로 우리 그야말로 해금 전통음악 한 곡 들어보시고 또 이야기 이어갈게요 천지윤의 해금 관계양 1 경기굿 음반에 다섯 번째 곡으로 실려있는 곡입니다 지영이류 해금 산조 자진모리 어떤 마음으로 감상하면 될까요? 한참 제가 박사 과정하면서 지영이류를 최태환 선생님께 연마하던 그 시절의 소리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연주예요 연주는 계속해서 변해요 같은 산조를 타도 시기별로 내 생애의 주기에 따라 소리의 느낌이 변하는데 2013년도에 연주거든요 그때는 커트머리를 하고 까만 두루마기를 입고 남자처럼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공연 포스터로도 만들고 음반 자켓으로도 만들었는데요 뭔가 계속해서 시도하고 싶고 새로워지고 싶었던 마음과 동시에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진지함이 배어있는 소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진지함이 배어있는 소리 느껴보시죠 공부하는 과정에 함께 들어보신 곡 천지윤의 해금 독주로 지영이류 해금산조 자진모리 자진모리 들어보셨습니다 이 자진모리는 사실 장단이죠 이 순간에 약간 짓궂은 질문을 들어볼게요 박정호 기타리스트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런 그야말로 전통전통 연주 이런게 들으시면은 저는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원에서 각별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김영재류 지영이류 산조들을 신속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군대나 유학을 다녀오고 그 다음에 각자의 30대가 되어서 한국에서 만나서 다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공연에서 지윤씨의 이제 지영이류 산조를 들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들은 거였죠 7년 7, 8년 만에 너무 좋았어요 그 당시 그 환경과 그 서촌이었나 그랬을 텐데요 들으면서 이런 데서는 저런 곡을 들어야지 왜 난 여기 왜 와있을까 이따가 같이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런 기분도 들 정도로 그 해금 한 대로 꽉 채우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대단하게 느껴졌었고요 지금도 들을 때마다 연주를 들을 때든 말을 들을 때든 모자람이 없구나 좋다 이러면서 듣고 있습니다 항상 계절로 따지면 어느 계절에 가장 어울릴까요 해금의 음색은 가을 가을 지금이네요 늦가을 만주 운이 좋네요 저희 기억하고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두 분은 그 정말 추억이 많으실 것 같아요 서로 같이 어쨌든 학창시절에 가장 자유롭고 가장 어떻게 보면 고민이 많았던 시절에 마음껏 고민을 쓰이는 시절에 그렇죠 오늘 또 이렇게 만나서 엄청 반갑다 뿐만 아니라 추억도 한 조각 네 대학교 3학년 때 친구들 가야금하는 또 대금하는 친구하고 같이 우리 공연을 뭔가 해보자 막 재밌는 연주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종로에 있는 반줄이라는 실험음악 공간이 있었어요 그곳을 찾아가서 대관을 하고 대학교 3학년 때 스스로 팜플렛을 만들고 또 프로필 사진을 찍고 제가 그때 한참 그 연극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극 무대를 만드시는 많은 그 제작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진도 찍어주시고 오셔서 팜플렛도 디자인 해주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은 무대를 저희가 학생의 신분으로 콘서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타하고 뭔가 어떤 곡들 새로운 곡들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종호 씨한테 이런 이런 곡들을 해보자 이러면서 제안을 했었고 그때 첫 공식적인 연주를 같이 한 거였고요 그때 이제 지윤 씨가 저한테 제안한 곡이 아스토르 비아졸라의 땅고 곡을 같이 연주하고 싶다 저도 이제 환영이었죠 평상시에도 이제 세금의 음색과 그 땅고에서 연주하는 바이올린의 음색과 뭔가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은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주해봤던 곡들 위주로 한번 찾아서 해봤는데 의외로 아니면 예상대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요 아 이게 충분히 가능하거나 그리고 사실 해금도 우리한테는 국악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월드뮤직이잖아요 그 음악들끼리 통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곡을 정말 다양한 악기들과 연주해봤지만 가장 인상 깊고 재밌던 연주 중 하나였습니다 두 분은 어쨌든 이제 중견 연주자를 향해서 가고 있고 또 두 분이 우리나라 음악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 음악의 지형을 일구는 그런 주역분들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요 앞으로 어떤 대한민국 음악계 또 월드뮤직에 기여를 하시고 싶으신지요 저는 일단 해금이라는 악기를 어디 가서 연주를 하나 해금에 관한 설명 부연 설명이 없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음악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해금에 대해서 소개할 때 어 이 악기는 당연히 내가 들어봤고 콘서트를 한 번쯤 봤고 이 악기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 그런 날이 될 때까지 열심히 연주 활동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조문 씨는요?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기타라는 악기가 친숙하지만 또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악기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우선은 공연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어요 큰 공연이든 작은 공연이든 많이 열어가지고요 기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도 들려드려야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요새 또 그러니까 독특한 장소에서 공연은 책이나 책방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하다못해 동네 단골 펍에서도 반은 서서 보고 반은 앉아서 보고 탁구장에서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장소에서 정통 클래식을 연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기가 맞추지 않은 공연을 또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대로 된 공연장에서 처음 보는 낯익은 곡들인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런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한테 공연을 오는 것 자체가 그냥 일상이자 여가이자 좀 더 편하게 공연을 많이 보셨으면은 기타 음악이라든지 저한테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그런 걸 요새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윤씨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러시아에서 밥은 굶어도 공연은 본다는 그런 문화가 우리도 좀 더 퍼지면 좋겠고 그럼 뭐 조만간 공연 계획 있으세요? 물론 뭐 최인화 책방 콘서트 좋고요 홍보를 해주셔야지 또 알고 가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다음 주죠 23일 날 그날 기타 두 대와 현대무용가 두 명이 같이 하는 공연을 해요 그래서 역시 콜라보네요 네 그것도 콜라보죠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하고 싶었던 콘셉트인데요 기타와 무용을 제가 또 무용을 전체 좋아해가지고 일부러 무용 공연도 다니고 하는데 뭔가 약간 발레리노 필드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이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친한 현대무용가 친구랑 평상시에 집에서 식사를 한다거나 술자리 가실 때 기타 음악을 많이 틀어주고 좋아해가지고요 그럼 우리 같이 공연을 하자 그래서 여자 무용수 두 명과 그 다음에 클래식 기타르스 두 명이 각각 솔로 솔로도 하고요 기타 듀오 연주도 하고 무용이 듀오로 연주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BGM이나 라이브 연주는 어쨌든 100% 클래식 기타 연주 음악으로 합니다 바흐부터 완전히 모던 곳까지요 재밌는 공연이 될 것 같아서 많이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지은씨는 또 공연 계획 있으시면 저는 최이나 제빵에서 제가 기획하는 공연들 11월 15일 그리고 12월 13일 두 번의 공연 남아있고요 그동안 연주했던 그 실황 음원들을 자료를 차곡차곡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콘서트 실황 음원을 또 스튜디오에서 녹음해놓은 것들 발매할 예정입니다 다락방 콘서트는 얼마나 자주 있어요 그거는 비정기적으로 있어요 아 네 어쨌든 저희는 다락방 콘서트를 통해서 또 인싸시니까 인싸 스타시니까 또 만나볼 수 있는 거고요 지은씨한테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이제 어린 아들 있으신 걸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아드님도 음악을 시키시고 싶으신가요? 친구들은 말려요 음악 너무 힘드니까 시키지마 그러는데 저는 만약에 아이가 한다고 하면 음악 안에서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꼭 음악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예술 장르 미술이어도 좋고요 다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두 분의 그 또 곡 한 곡을 즉성해서 청해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마무리로 괜찮은 곡을 준비해 주셨나요 어때요 어떻게 선곡을 해주셨는지 궁금한데 마지막으로 연주할 곡은 원래는 기타 곡입니다 그 페라난도 소르라는 그 스페인 출신의 기타리스트 작곡자인데요 이분은 이제 굉장히 옛날 분이에요 그 나폴레옹 시대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기타의 베토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저희한테는 되게 필수적인 작곡자 분인데요 이분이 또 연습곡들이 하나하나가 다 너무 예쁘고요 지금도 저는 매일매일 연습할 때마다 웜업 시간에 이분은 연습곡을 몇 개를 연주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중에 굉장히 유명한 6번의 6번을 반주로 사용하고요 그 멜로디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신속한 게 양희은 선생님의 앨범에 이병헌 선생님의 편곡으로 나무와 아이라는 제목으로 그 가사가 붙어서 노래가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듣는 분들은 아 이 노래 이렇게 되게 친숙하게 아실 곡인데요 그거가 기타 곡이라는 건 잘 모르시죠 반대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은 씨한테 그 노래 저도